네, 올해 들어서 청소기 좀 바꿔봐야 되겠다 싶으셨던 분들 오늘은 이 제품과 이 방송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로망이다라고 했던 그 디자인의 상중심의 거치대 청소기가 왔는데 디자인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죠? 특히 이거는요, 가벼워요 이 관이 알루미늄 재질이라 무거운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만나셨고 14단계까지 길이 조절, 키에 맞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있다면 바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레드 색상 있죠? 실버 색상 있죠? 거기에다가 고객님 오늘은 가성비 끝장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세요, 강약 조절됩니다 와트 수도 강한, 이게 심장에 600이에요 전원 코드선도 3m, 4m가 5.5m 진짜 길죠 중간에 빼가지고 저쪽 방, 이쪽 방 가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다가 브러쉬도 솔 브러쉬 챙겨드리죠 틈새 브러쉬 챙겨드리죠 아예 여기 장착이 돼 있는 카펫 청소가 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까지 그래서 세 가지로 번갈아가면서 쓰실 수가 있고 핸디형으로 쓰실 수가 있는 그렇다면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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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가격이 맞습니다 6만 8천 원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그리고 추가로 5% 청구 할인까지 들어가면 이 가격에서 몇 천 원은 더 떨어지니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성비 끝장나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데일리 청소기 파격 초특가로 전해드린 방송 지금이에요 가격 너무 좀 무이자로 또 나눠내시면 1만 2천 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600와트의 흡입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단 이 생수통은요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너네 이거는 뭐 이게 찜질방이나 대형 스포츠센터에 그 몇십 명이 드시는 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를 안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00와트의 흡입력이 이런 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강약 조절 가능한데 강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완전 쥐포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종이 한짝처럼 딱 달라붙었어 딱 달라붙었어 오 600와트 600와트 이게요, 이게요 지금 청소기의 심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초강력 흡입력 600와트의 힘을 지금 보셨으니 우리 집 구석구석에 청소 못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런데요 정말 엉갖 먼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다 파고들어 있어요 우리 집은 구석구석에 그래서 잠깐 환기 한 번 시켜도 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는다 네 한번 보시죠 이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아니 그냥 빨아들이듯이 도로가 나죠 도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먼지 청소까지 싹 틈새 청소까지 끝나고 아예 구분하기 쉽게 깨끗해라 이번에는 색깔을 넣어놨는데 파랑 빨강 초록 중에 두 줄만 지나가 볼게요 세 줄 중에 없어지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래쪽에 흰색이 바로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아예 그냥 멀리서 빨아들이듯이 이게 600와트의 힘이에요 이게 600와트의 흡입력이에요 아니 6만 8천원 정도의 이런 청소기에서 이런 강한 흡입력이 그래서 고객님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진짜 속 시원하죠 거기에다 요즘에 청소하실 때 창문 못 열어놓으세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다 파고들고 있어요 99.9% 흡입력 테스트 완료까지 이걸 보시면 오늘은 진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성비 끝장이라고 자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걸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 집도 고양이가 있는데 털이 엄청 빠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하면 떼서 버리고 또 껴서 리필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제일 확실하다 그럼요 이게 좋다 네 아유 이게 털 잡고 먼지 잡는 데는 그래도 이거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청소 끝났네요 깨끗한데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만큼이 묻어놨는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600와트의 힘으로 사이클론 방식의 오토로닉으로 제가 한번 청소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이걸 보시면은 일단 카페트 그리고 다시 바닥 카페트 안쪽에서 솔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바닥 네 일체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더 확실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검증 한번 해보세요 위쪽에 볼게요 위쪽에 없어요 새 거예요 지금 통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깨끗해요 먼저 없어요 자 이제 갑니다 네 아까 청소 다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카페트 사이사이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 잘 모르셨고 청소를 해도 얘가 깨끗한 거니까 항상 이게 걱정이 아닌 걱정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밥도 먹고 뒹굴 놀고 자고 간식도 먹고 뛰어놀고 하는데 카페트 청소만큼 진짜 잘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 어? 지금 막 돌아가는 거 저는 보이네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분명히 아까 다 찍찍이 돌돌이로 청소 끝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오 이런 거예요 이게 뛰어다니면 하늘로 날라 올라가는 그런 먼지들이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세밀하니까 아까 다 된 줄 알았는데 600W를 빨아 대니까 이런 게 엄청난 게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 잡아드릴 수 있는 힘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오늘 6만 8천 원대 그럼요 청구하리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볍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알루미늄 바디 알루미늄 바디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상중심에 이런 걸 원하시는 이유가 핸디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대 빼고 이거를 저희 브러쉬를 챙겨드립니다 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저는 뭐가 좋으냐면 치잖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안에 모이자는 틈새 먼지가 애들 바닥 부스러기, 머리카락 이런 거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뭉쳐 있는 것들을 숙수하면 이 안에까지 이만큼, 이만큼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이니까 깨끗하게 깔끔하잖아요 틈새 사이사이, 가구 틈새 사이사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틈새 브러쉬의 힘까지도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렇죠 얘가 뭉쳐 있거나 무게가 있는 그런 것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동전이에요 동전이 은근 무겁죠 동전을 쭉쭉 빨아 올리고요 창문 틀, 이 각종 좁은 공간 저희가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이제는 구석구석에 그냥 청소해서 깨끗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로 쓸 수 있어요 다 마지막 청소는 물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필터도 반영구적으로 계속 써요 그냥 물에 넣고 헹궈서 말려가지고 다시 끼워서 계속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편 물 세척까지 다 되는 거 보셨나요? 다 되는 거예요 가격은 6만 원대 보셨나요? 진짜 모든 게 다 간편합니다 가격도 가볍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님 모바일 앱이라든지 자동 주문 전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레드 색상 준비가 되어 있고 실버 색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 원하는 거 선택해 보시고 브러쉬까지 저희 두 개 전해 드릴 거예요 600와트의 힘, 그리고 이건 옛날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20년 올해가 신상품으로 전해 드리는데 가격이 상중심의 청소기, 거치대 청소기입니다 6만 8천 원이요? 그런데 여기 청구하리까지, 행사카드 꼭 확인해 보세요 몇 천 원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선물이네요 끝장나요, 그러니까요 가성비 끝장나는 방송이 바로 지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